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환자를 볼 수 있게끔 만져봐라 그래서 수카 체계를 정비해서 일단 일반 격리실이든 환자가 넣어가면 엉덩이 그래서 있던 병실은 다 없애버리고 뭐 환자가 오면 일단 겉전담 병원은 다 전원시켜라 이런 접지가 있습니다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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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내야겠나? 5세요 2분 4분 2분 1분 쌀밥 지금 수건 2분 맞은 점심 4분 고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기, 고기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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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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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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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